피고인들 위해 발 벗고 뛰지만 돈에는 아주 민감한 국수원 변호사 역할을 맛깔나게 소화해 차세가 됐었죠. 이건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극장에서도 다 엄변이라고. 하고 나서 방송했을 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나는 사랑을 받는 드라마인지 세상도 알았을 텐데. 까메오 출연해도 출연료는 나오죠? 주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좀 욕심난 역할. 제가 할 수 없는 정석 씨 역할. 20년 뒤 버전으로 가면 저 좀 불러주십시오. 쌍갑세. 영수증 처리 안 할 때. 누리꾼들 사이에서 너먹돌 최고의 까메오로 꼽히는 분이 있죠. 누구세요? 바로 한만숙 씨. 주인공들을 뛰어넘는 인기를 누리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완전 네티즌들의 힘이에요. 이제 다음 신호 있으면 서와. 누리꾼들은 이전부터 안무숙 씨의 까메오 출연을 간절하게 보냈습니다. 정홍인 씨를 망할 사람은 오직 그녀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홍인 씨를 잡아야 되는데. 반전이 살아있는 화제의 그치면.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정홍인 씨가 아니라 이보영 씨와 팽팽한 비싸움을 벌인 안무숙 씨. 검정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단번에 이보영 씨를 제압하며 큰 웃음을 선사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야, CF에서 막 의뢰가 오고요. 이런 경우는 또 참 드물거든요. 아 근데 이보영 씨가 참 포밍 연기 잘 앞뒤다. 난 몰랐어요. 뭔가 즉석 애드립 같은 거. 애드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까메오라는 유치가 그 전체적인 드라마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막 뒤 흔들 정도로 튀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여기까지 나왔던 거를 누르느라고. 님이 하지 못했던 애드립을 그대로 살리면서. 네.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힘이 꽉 들어가시는데. 진짜 머리채 제대로 잡으셨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뺏기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반전, 웃음, 사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코너는 핫스타에게 시청자의 궁금증을 한밤이 직접 물어봐 드리는 새 코너 직격 인터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한밤에게 고마워요. 이런 자리 앞으로도 쭉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제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름에 열기가 더해질수록 스타들은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아실한 매력의 스타들 중 새로운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두 스타가 있는데요. 네? 요즘 최고의 스토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클라라씨. 그녀의 모든 것이 화제입니다. 인터넷 검색 순위에 연일 이름을 올리며 진정한 대세녀임을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슈 메이크업. 볼륨감 넘치는 몸매의 박은지입니다. 최근 연기와 예능 다방면으로 활약 중이죠. 요즘 가장 핫한 그녀들 박은지, 클라라. 이슈의 중심에선 스타들에게 직접 묻는 직격 인터뷰. 어떤 질문이 오가게 될지 굉장히 여의가 싸늘해요 지금. 공기가 싸늘하죠 여의가. 핏대를 세울지도 몰라요. 두 분 섹시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여자한테 섹시함이 있다는 거는 참 복이죠. 전 시구하고 그러고 많이 섹시하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상 캐스터로서 뜬 것보다 의상으로 더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5호 사이즈 옷이 타이트하게 맞아요. 근데 옷은 다 협찬이잖아요. 협찬 의상을 입다 보니까 타이트한 거죠 그게. 그렇게 약간 제 경력이 섹시로 묻혀지는 건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클라라씨는 허용 노출 수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클라라한테 원하는 게 뭘까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거 안 해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저는. 오는 길에 포털에 떠 있는 기사를 봤는데 전혀 안 했다 자연산이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계시거든요. 클로즈업 들어와 주세요. 자신 있으신가 보다. 쌍꺼풀 라인 전혀 없고요. 안 했고요. 코도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뭐 턱도 하나도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얼굴 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열심히 모아요. 모아서 풍만하면 그때는 속옷을 안 한 상태 그런 홀터 뭐. 그러면 볼륨이 많이 죽어서 더 부각이 돼서 아마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엉덩이에 자신 있으시다고. 이 라인이 좀 큰 게 사실은 옛날에는 싫었어요. 싫었었는데. 저기 김일정 아나운서 앉아 있는 거 왜 이렇게 느끼죠. 부러우시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 이 인터뷰가 불쾌하죠. 완전 콜라 병으로 보이잖아요. 부럽네요. 저는 가진 자들의 여유인가요. 근데 저도 그 정도는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 아니 저는 말리라고. 저는 오히려 거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운동을 했어요. 좋겠다. 이러면 박은지. 알 수 없어.